짠! 정규함이 없다면 망란일 뿐 야 조합이 우리가 똥망했다 야 우리 조합 어떡하냐? 야 우리 원.. 저기는 원딜도 있고 서포트도 있고 히도 있어 어떡하냐? 우린 나무 조합이냐 어떡하냐? 나무가 두 그루네? 어떡하냐? 어떡하지? 나무랑 돌.. 하하하하 말팔트 나무 아니었어? 무조건 2번? 코알라찌가 아니고 그렇지 카직스라도 뭐라도 코알라찌한테 딜하는 거 좀 주라 이거 어떻게 됐냐? 야 조합 어떡하냐 이거 망했다 우리 말팔트 돌이었어? 돌이었구나 생긴 게 나무 찢어진 것처럼 생겨가지고 돌인 줄 알았네 돌이었니? 나무랑 돌 아나 예? 코알라찌님 바꾸자면 바꿔야죠 코알라찌님이 먼저 제안을 하네 이거를 탱커 아니 아니야 얘 AP야 AP 말파 맞아 이거 전에 했지 했었어 우르릉쾅 뭐 애쉬나 빅토르 소나 잡으면 돼 우르릉쾅 해서 AP 가자 AP 가자 AP 전에 해봤잖아 이렇게 내가 누구 한 명만 물면 뒤에서 알아서 내가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 암석 스킬 안 읽으니까 당연한 거를 스킬 안 읽죠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과충이어가지고 그래프 같은 거 들고 오지 않으면 글자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AP 가가지고 같이 죽으면 되죠 애쉬나 손한테 쳐받고 죽으면 됩니다 살면 다행이고요 R2가 중요하다 그랬죠 R 들어가자 맞아 E 쓰고 처음에 그럼 첫 템 뭘 가요? 카탈리스크 가요? 전멸을 피한다고? 말파 그거 되게 궁이 피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프로도 피하기 힘들다며 루덴? 아 첫 템부터 루덴이야? 첫 템부터? 와우 신난다 루덴이라니 나머진 코알라찡 해줄 거야 맞아 루덴 가래 양피지 고고 오케이 받아들었어 라저덴 IP 마치 콧물을 흘리는 시바나 같이 난 앞에 가서 서성걸 맞아 뒤에 있다가 여기 Q로 계속 쩔쩔히 하다가 E 뭐 이런 거 Q를 쩔쩔히 하고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후륜칸칸했지? کی아 왜 후륜칸칸식 아니었구나. 근데 빅토르 스킬을 맞은거지 지금. 그치그치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 놀랬라 W 뭐야 어? 뭐야? 그거 뭐해? 거기 죄송하지만 누구 스킬이에요 방금? 뭐 번쩍번쩍 두번이나 했는데 뭐지? 강화된게 아니어서 안떨려간다고? 투표 마감했냐구요? 그럴리가요 아이번 큐에 딸려간거였어? 아이번 우리건데? 아 아이번이 때린걸 누르면 그 점선같은거 생기지? 그것때문에 그런건가? 이선말을 해야되잖아? R1을 해야되니까 응. 맞아. 아곤이 그걸 때리면 쭉 가더라구 우리 빅토르 그쪽 카멜 아 뭐게 땡기고 민애들이 이렇게 많아 어어 헛갈리게 아무튼 누구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었어 내가 눈덩이로 날아갔다고? 진짜 아니 말이 너무 심하네 뭐 어떻게든 때려봐 왜 됐어? 됐어? 뭐 어떻게든 대게 했지 다 믿어 나도 님들이 아 그런가? 내가 그걸 썼나? 눈덩이 쿨도 안 썼는데 아 내가 눈덩이로 갔나보구나 그런다고 아유 어메이징하네 가까이 오면 큐 쓰고 저 빅토르 스킨 우리 게 아니라 그랬지? 뭐야 그걸 들어간다고요? 굳이? 이 콩 큐 뭐 데려가냐? 아이아야야 어디서 정말 아이씨 아이 쟤 왜 안 죽어? 아이 소나가 있어가지고 안 죽겠구나 때리면 좀 맞을 줄 알았더니 돈이 없네 신발 사야겠네 진짜라고? 아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 큐 이 가까이 오면 이 쓰고 큐 굴렁새 골라라 골라라 골렁새 이런거 이렇게 이로 막타 먹어도 되잖아 아 미안 내가 너무 막타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다 먹었네 막타를 야 이게 내 이가 이렇게 쎘어? 아 지송 내가 미니언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인데 다섯 개나 먹었어 한 번에 내 의식하고 미니언을 먹은 역사가 없는데 이게 먹어지네 근처에 오면은 큐이 그럼 내가 오리아나를 지키면 되겠지 오리아 지켜보자 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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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뜹니다 오리 그러니까 아직 궁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안돼 아 이런 코알라 지금 죽었네 아 이거 불쌍해본 놈은 빠져야지 저쪽에서는 무정 오리아나를 물려고 하겠지 오리아나가 지금 제일 곧 튀어고 잘하니까 잡기도 어렵지 않고 오리아나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오리아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리아나가 오리아나한테 애들이 들어오고 내가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지 미리 막을 방법이 없는데 무정 먼저 때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겠는데 내가 그거 왜 감아서 했냐 쏘네야 기분 나쁘게 어휴 여긴가 여긴가 본데 아야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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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됐다 됐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궁 6랩 되자마자 찍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래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 좋았어 나이스 야 그걸 들어간다고? 따봉인데? 좋았다 알았지 나 여기 뭐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뜨면 긴장해 우리 팀인데 내 궁 긴장해야 돼 알아서 잘 해줄 거야 아하하하 가재수 수년도가 올랐다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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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제가 그렇게 르볼랑 수년도가 어거지로 올라지긴 했는데 야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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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 북사의 분노래 에이츤 쟤는 뭐 뗄 때마다서 분노야 맞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거겠지 당연히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들어왔겠지 혹해서 좀 열심히 때렸네 이거 살 수 있나? 5초 4초 3초 100원 정도는 사가라고 그랬는데 100원이네 백원이면 사감 내가 기다렸다가 백원 사감 아 일단 궁을 써야 되는데 사간다 사간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사갈 거야 난 기다려 옷이 사걸도 사간다 내가 이 똥캐를 왜 샀을까 님은 사기라도 했지 난 산 적도 없는데 카탈이는 어쩔 카탈이는 삭제하고 싶다 누구 주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스킨은 선물하는 건 안 되나 좋은데 양도 같은 그런 느낌 워호! EQ! 으아아아아아악!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아악! 느려지고 굴렁새! 따봉! 좋았다 야 우리 코알라찡의 선견 지명 나에게 말파이트를 주시다니 코알라찡 짜응 뭐야 이 스킬 너무 막타 너무 잘 먹는데 아야야야 내가 맞고 있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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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맞고 있지 왜 내가 맞고 있지 나 미니언이랑 같이 갔는데 미니언이랑 같이 갔는데 내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이상하다 맞고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뭐 사지 육병원으로 신발을 완성해 가야 되나 시간이 없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너무 충격적이에요 맞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내가 어그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1도 안 했어 먹었네 어느 순간 야! 왜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 야! 이렇게 우르르에 몰려오면 안돼 안돼, 이렇게 몰려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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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겠구나 뭐 이렇게 몰려와 이걸 잡겠다고 나쁜 사람들 그 다음 뭐가 아이템 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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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어디갔어 나 이거랑 이거 샀어 이제 뭐 사 모자? 아니다 뭐였지? 이거 리안드리? 리안드리 사야돼? 모자를 사야돼? 리안드리? 모자? 둘 다 되게 좋은거 같은데 나도 내가 왜 안죽지? 알려줘 돈부터 모으시고? 아니 그니까 돈 모으면 그때 미리 채팅창에 미리 써달라는 얘기지 이거 누가 좀 어그로 좀 누가 어그로 좀 끌어주면 내가 이걸로 그냥 뚱땅 뚱뚱땅 할게 맞았냐? 안맞았어 멀었다 조금 좀 멀었어요 으헴헴헴 향파구라고 내가 가면 무서워서 다 찌금찌금 뒤로 가는군 깔깔깔깔깔 사거리가 짧아요 포탑이 있는데도 들어가야됩니까 혹시? 모차별란사 와아아아 아 못죽이네 야 에시가 아이씨 야 소나가 안죽었어 아니 소나가 왜 안죽지? 소나가 지금 무빙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나보고 날 때려봐 이런 무빙이었거든? 되게 앞에 나와있었어 뭐가 내가 낚인 느낌인데 어때님들? 방금 소나가 일부러 맞아준거 같지 않았어? 날 때려라 이러고 되게 앞에 나와있었거든? 낚인 기분인데 기분이 안좋아 모렐로? 모렐로나 가면? 뭐 가면 좋겠다 나는 모렐로 아니 돈이 안되네 모렐로 어쨌건 이거잖아 어쨌건 이기고 있어 나 혼자 라곤 걸린거야? 내가 혼자 소나를 그냥 혼자 보고있던거야? 소나가 이상하게 앞에 나와있는거 같더라고 뭐 어쨌거나 전투는 이겼으니 다행이야 오리아나가 참 안죽어 잘해 말파라도 해서 다행이야 야 내가 어떻게 못 도와주냐? 아이고 그럼 이 으하하하하하하하 이가 데미지가 좋네 쿵카 쿵쿵카 우초발라사 안맞음 이 여기서 이 탁 쓰면 오야 이거 이 개미지 되게 세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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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거야 야 올거야 야 온다고? 그럼 애쉬 죽어야지 어 안죽네 그럼 내가 나도 내가 죽는다 야 아 야 애쉬가 왜 안죽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애쉬 왜 안죽어요? 딜이 부족한가? 내가 부족하냐? 딜이? 딱댐? 아휴 뭐야 방금 뭐 지나갔는데 화살 에이 딜이 부족해? 템이 덜 나서 그런가? 이게 자꾸 누구 뚝내서 죽고 뚝내서 죽고 해서 어씨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템 폭폭폭 사야되는데 아이템이 아주 부족하다 아이템이 부족하다 아이템이 부족하다 아이고 우리 애들 죽어요 오리 하나만 또 혼자 살았네 아이고 야야야야 안 닿았다 야 리브나한테 안 닿았다 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가 사거리가 왜 이렇게 짧냐 이 사거리 드럽게 짧네 쿵 아 어허 어이 그거참 사거리 겁네 짧네 거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 우와아아아 아야 난 뒤로 가야지 나는 난 탱크가 아니야 몰라 나 소나 잡았어 소나 잡았어 소나 잡았어 소나 잡았어 소나 잡았어 소나 아니면 애쉬야 야 애쉬보다 소나가 잘 죽네 좋았어 이제 어시 먹었으니까 아이템 살 수 있어 헤헤 헤헤 소나 자꾸 죽음 그러니까 헤헤헤 소나 아니면 애쉬 애쉬 아까 슬퍼해가지고 바로 타겟을 바꿨지 말입니다 지하철이요? 그거 새해 특연이 1시쯤 열릴거에요 1시부터 해야되요 그냥 다시 보기로 보셔야될거같애 열지 않으시면 좋았다 어어 쌀중이시다 가져오라 쌀엔 잠깐만 이거 이대로 끝나면 경기를 하나 더 해야되니? 애매하네 아 게임 끝나고 안되구요 뭐 지나간다 맞아줄까? 너무 멀다야 특연 자체가 1시에 열려가지고 미리 준비해야되고 밥도 먹어야되고 그 다음에 뽑기 끝나면 제가 딸내미를 데리러 가야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레니 좀 그렇습니다 이리 와아아아아아아 야 차가잡아 딜 부족해? 안부족해 아야 포탑맞으면 아퍼 나 포탑은 아파 아야아 포탑은 아파요 무리하세요 무리하세요 우와 딜 뭐야? 아 같이 때렸니? 어 깜짝이야 나 내 큐디들이 저렇게 센가 했네 어휴 깜짝이야 놀래라 같이 때린거지? 이렇게 때리고 아 어그로 먹고 빠지고 건물 때려야되는데 우리가 가까이서 때려야되잖아 가까이서 때려야되잖아 오르륵하고 어그로 내가 먹고 빠지고 됐다 어딜 가시나 뚜 따 뚝뚝뚝딱 뚝 뚝뚤우 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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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밀겠다 야 밀지 못하겠다 이런 가면 낫고 죽었을 때 바로 본진으로 가서 응? 영상 보면 검은 화면만 나온다 뭔 소리야 그게 나 죽었을 때 바로 본진으로 가서 그냥 검은 화면만 나온다고?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아니 두 줄 이상 쓰지마 못 읽으니까 어 뭐야 화살 지나갔다 야 맨날 검은 화면만 나와? 아 죽었을 때 악원 상황? 그치 난 여기 가니까 그거? 그것도 보긴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열심히 가서 보잖아요 살아나서 님들 싸우는 걸 보기 위해서 화면 고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죽었을 때 빨리 아이템을 사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는 거고 아이템 자꾸 안 사잖아 늦으면 애들 뭐하나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구경하다 내 아이템 안 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오리아나가 살아간다 어딜 가? 아야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가 와야 막타 먹었다 내가 아 막타 먹었다 아냠냠냠냠냠냠 이리 와서 안돼 가져와 소린 가져와 이야호 이겼다 죽고 나서 템 구매하고 살아서 템도 사는데 늦어 그지 왜 그러는 걸까 찐막! 빠르게! 좋았다! 빨리 찐막! 빠르게! 승리! 이겼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찐막! 아 나 막판도 못했는데! 막판도 못했는데! 나 오늘 급하니까 빨리해! 마감했냐? 야, 투표 마감했냐? 상태정보 보기에 투표 마감 안 했네? 지는거에 1살명 누구야? 누구야? 됐어, 됐어, 에피구제! 야, 오리아나 어떻게 이렇게 딜렀지? 처음에 저걸 갔던데? 이걸 갔는데 어떻게 딜을 저렇게 나오지? 처음에?